당신이 맡을 배역은 없답니다. 참 조용하네요. 소란 좀 피워보죠. 크랭크업. 저리 비켜. 제법이네요. 소용없어요. 사라져라. 아쉽지만 이쯤에서 물러나죠. 앞에 겁니다. 견디세요.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사라져라. 언성을 맞추세요. 커튼콜은 여기까지. 당신에게 걸맞은 목줄을 채워드리죠. 크랭크업. 예측하고 있었답니다. 배워라. 도입이 승인되어서 상대주지. 여기서 조금 변주를 주죠.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그야말로 천국이네 크랭크업 그 도전을 받아들이니 오너라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제법이네요 빛으로 적결 아쉽지만 여기서 조금 변주를 주죠 힘 좀 더 써볼까? 커튼콜은 여기까지 앞에 겁니다 견디세요 템포를 살짝 바꿔보죠 커튼콜은 여기까지 그렇게 이기고 싶으신가요? 굴복시켜드리죠 파인딩 레퍼토리가 뻔하네요 배워라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군요 에피소드 그녁